동강 IT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뢰있는 기업으로 미래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합니다. 보다 더 편하고 스마트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는 물론 사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진 만큼 그에 맞는 맞춤형 결제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카드 단말기는 호환성이 부족하고 확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번거로우며 불안정하지만 동강 IT의 스마트 결제 솔루션은 높은 기술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매우 편리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강 IT의 스마트 결제 단말기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다이렉트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핀테크에 대응하는 자사 단말기는 무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독립망을 이용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모든 결제 및 온라인 결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손에 잡히는 스마트폰 사이즈,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매우 간편하며 모든 결제가 단 하나의 단말기로 가능합니다. 기존 포스와 동일하게 모든 장소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매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동강 IT와 함께라면 사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스마트 솔루션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융합 선도기업 동강 IT가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동강 IT 동강 IT 감사합니다.